안녕하세요. 천열매입니다. 오늘은 파스타 맛집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봤는데요.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부터 파스타 성애자가 돼버린 천열매군입니다. 이번에는 범계역 로데어거리에 위치해 있는 아주 유명한 파스타 맛집으로 소문난 까사라는 음식점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까사? 스펠링상 카사가 맞죠? 어쨌든 이름은 까사라고 합니다. 매장 크기는 아담한 규모였구요.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주방이 정면에 보이는데 그 위로는 작은 여러개의 액자들이 걸려있었습니다. 그리고 2인이 앉을 수 있는 작은 테이블이 놓여져 있더라구요. 자리에 착석을 하고나서는 빤의 파스타와 봉골레 파스타로 각각 주문을 했습니다. 주문 후 식전빵으로 마늘빵이 나오는데 입에서 아주 그냥 살살 녹더라구요. 보통 다른 음식점들의 식전빵은 쏘쏘한 맛이 대부분인데 반해 이곳 빵은 진짜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파스타와 함께 나온 피클 역시 아삭아삭 상콤하니 맛있었어요. 드디어 첫번째 메뉴, 빠네 파스타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빠네란 빵을 뜻하는 이탈리어죠. 위 사진에 보이는 그대로 빠네 파스타는 빵을 그릇삼아 크림소스 파스타를 담은 요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빠네 파스타의 맛은 두말하면 잔소리였는데요. 진한 크림소스의 사르르 녹는 맛은 한입 후루룩 하는 순간 입안에 쫙 퍼지는게 아주 맛좋았습니다. 파스타 먹으면서 빠네도 같이 뜯어먹으면 대박 맛있습니다. 양도 적당하니 좋았어요. 다음으로 나온 메뉴는 제가 제일 최애하는 봉골레 파스타입니다. 참고로 봉골레란 이탈리어로 조개를 뜻하던데요. 말 그대로 조개국물에 조개소스를 베이스로 만든 파스타입니다. 맛도 조개소스의 적당한 짭조름함과 깔끔 담백함이 느껴지는게 아주 맛좋았습니다. 역시 봉골레는 짭조름한 맛에 먹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범계역 파스타 맛집 까사 먹방을 마쳤는데요. 어때 보이나요? 진정 파스타를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이곳은 무조건 가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가게 되면 또 가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로 정말 강추합니다. 다른 메뉴는 아직 제가 먹어보질 않아 잘 모르겠지만 봉골레 파스타, 빠네 파스타 진심 강추합니다. 이상 오늘은 이정도로 마치도록 하겠구요. 영상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는거 잊지 마시고 다음에도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